SBS TV가 제작한 전태일 50주기 특집 다큐멘터리 기독청년 전태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하는 2020년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CBS TV가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 기독청년 전태일을 2020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 뉴미디어 부문에 선정하는 등 4개 프로그램을 2020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정했습니다. 기독청년 전태일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전태일 열사의 삶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풀어낸 다큐멘터리로 전태일 열사의 일기장이 담긴 신앙 고백과 친구, 가족들의 증언을 통해 그의 이타적인 사랑이 기독교 정신에서 비롯됐음을 보여줍니다. 방시민은 전태일의 삶과 죽음을 기독교적 시각에서 재조명해 오늘날의 노동현실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한국교회의 각성을 촉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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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